아롱별 대장 지구로부터 또다시 핵실험이 감지되었다 네, 세계 50여개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인다는데 대우주전쟁 불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구인들이 뭔가 비밀 신호를 주고받는다 무슨 소리야 저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검문검색하는 거잖아 그, 그런가? 이러다 늦어서 회장 영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했잖아 저기 저 사람 야,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은 신고를 해야지 너를 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잖아 어쩔 수 없지 순간이동 야, 이게 무슨 대우주전쟁 회이야 테루 집단의 위협으로부터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회의였잖아 그, 그러게 그보다 이런 큰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내다니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이게 다 시민협조 덕분이잖아 그럼 우리도 이만 돌아가자고 속으로 덕분이cap